모발이식 수술 후 관리 1일에서 3일차까지 주의사항입니다 수술하고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절개식을 수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통증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 다음날 내원하시게 되면 샴푸와 치료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1일에서 3일차까지는 이신모회 생착의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72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무리하지 않고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어요 금주 금연이 중요하고 무리한 업무를 한다든지 운동도 절대로 피해야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드시고요 이 약에는 기본적으로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염증을 막아주는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약을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속 쓰리는 증상 등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밥은 절개식으로 수술한 경우는 실밥을 열흘째 뽑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수술 후에 지방으로 급히 내려가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수술 다음 날은 가급적이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샴푸하고 드레싱을 받는 것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입원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퇴원을 하셨다면 그 다음날 오셔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